지금 우리 학교는 주인공 로몬, 박설로몬을 주목하라. 로몬 조희연 키스신 17번 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몬의 본명은 박설로몬이며, 1999년 11월 11일생으로 22살입니다. 키는 183cm이며, 국적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복수국적입니다. 로몬의 종교는 개신교의 일파인 정교회입니다. 키포인트 신학 로몬의 종교인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동방정교회에서 최대 교세를 가진 정교회입니다. 현재 크루지아 정교회를 제외한 러시아 연방의 거의 대다수 정교도가 여기 속하는데요.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는 제정 러시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력이 쇠퇴했지만, 그래도 외쪽으로는 동방정교회 중에서 최대의 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몬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러시아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아이돌 가수를 꿈꿨지만 노래가 부족했고, 아이돌 가수의 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연기자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실제로 비보잉 공연을 한 적이 있으며, 성악을 배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조희연 로몬 키스신비와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의 배우 조희연 로몬이 키스신비화를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2월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 앤 비하인드 코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극중 등장한 키스신의 촬영 횟수에 대해 로몬은 그때 17번이었다고 밝혔죠. 조희연은 당시 여러 번 촬영하게 된 것에 대해 왜냐하면 제가 진짜 로몬한테 미안한 게 눈을 감고 가니까 입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 라고 고백하며 웃었습니다. 조희연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로몬 진짜 미안하다 한 번만 다시 가자 진짜 미안하다 했더니 로몬이 나는 좋아하더라고 폭로해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로몬은 실제로 촬영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지 하고 긴장되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래서 멜로를 하는구나 싶었다 이 씬을 가장 아낀다고 너스리를 떨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로몬의 비주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다들 잘생기고 예쁘고 반짝이지만 비주얼이 유독 더 눈이 가는 학생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았죠. 트위터에 가보니 이미 해외에서도 반응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학폭 패거리들이 약한 친구들을 데려가서 괴롭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따라가서 구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헌칠한 체격 부드럽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문 여성들을 설레게 하네요. 어떨 땐 강인하고 어떨 땐 귀엽고 천진난만한 소년 같은 수혁이가 등장하는 씬은 좀비물이 아니라 학원 로맨스물로 장르가 바뀌곤 하죠. 좋아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미친듯이 뛰어오는 이 남자 땀과 피에 젖어 더러워져도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아 이 청년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크리스찬 튜브도 로몬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힘찬 나래를 펴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